나간거 아니에요? 네 만기 안되고 나갔는데 여기는 그냥 신발장은 신발을 일부러 두고 가진 않았을거고 1... 그래 아... 신축급 1.5mm입니다 2m 12 2m 70 그리고 여기 보일러심 조그만하게 창고용으로 써도 될거같아요 조그맣게 방에는 이렇게 침대 하나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고 서랍장 하나 두면 끝날거같아요 그리고 주방원간이 작지가 않네요 2m 57cm 하고 여기 싱크대에서 싱크대에서 3m 거의 70cm 가까이 됩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구요 가격은 2,50mm 입니다 2,50mm 관리비 7만원 신축급 1.5룸 사실 1.5룸 치고 주방은 많이 넓은편 주방공간은 이정도면 됐고 방은 조금 작네요 대신에 가격이 2,50mm 이면 쌉니다 2,50mm 이면 1.5룸 치고 싸서 연식 대비해서는 좋네요 조명도 이쁘고 1.5룸 치고 광도 이쁘고 일단 1.5룸 치고 파멸에 ! 되고 기다려 수낸 lay